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분들 방가방가방가루 오늘의 고정게임 탐방 제목은 보스코니안 1981년 적이구요 개발사는 남코입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수고수고 렛츠고 플레이어 1 레디 아 오른쪽에 보니까 무슨 미니맵이 있네요 내비게이션 같은게 어 이거 그 파이터 아니야 그 그 뭐야 어 아니 설명좀 하자 좀 너무하네 진짜 어 저기서 이상한 기분 나쁘게 생긴 알약이 나오네요 뭐 회축약같이 생긴게 나오는데 부메랑같은 놈도 나오고 이 자식걸 가까이 가면 위험해 좋았어 제가 이제 또 이 자식들이 어 백무빙 백무빙 앞으로 가면은 어 상당히 빨라 앞으로 가면서 맞짱 뜨려고 하면 안돼 어 가운데 눈깔이 맞추니까 한방에 터지고 나이스 한방에 터지고 아 이거 쉬운데 아 이거 그 갤러그랑 그 기체가 좀 비슷하네 백무빙 백무빙 하면서 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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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이 어어어 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달라붙는 속도가 근데 앞으로 가고 있으면은 같이 들이박아가지고선 엄청 빨래 빨리 이제 어 이 적들이 나한테 와가지고선 죽을 확률이 높다 자 저 가운데 있는 눈가리를 노려가지고선 예 터트리면은 아주 쉽다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비행기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그 방향을 정해주고 냅두면은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니까 앞으로 이동하는거는 어 무리한 짓이야 내가 어 백무빙 어 백무빙 어 뒤로 살살 살살 백무빙 어 분홍색 분홍색 아싸 가오리들 어 또 아싸 가오리 저 부메랑 같이 생긴 놈 어 분홍색 똥나방 새끼들 어 이 자식들 예 또 해충약 야 내가 해충약? 해충약 왜 뿌리는거야 이번에는 어 이 자식들 가운데 여기 왜 양쪽으로 양사이드 봤냐? 봤냐 맨 내가 그 뭐야 쓰읍 두개를 그냥 더블킬 더블킬 어 이건 이제 몹들은 내가 보니까 뒤로 빠지면서 상대를 해줘야돼 뒤로 빠지면서 백무빙 백무빙 뒤로 이렇게 어떠냐 내 똥맛이 똥이나 먹어라 이 자식들아 흑 흫 흘믓 흐흫 어어 약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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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gr 옐jet 옐jet 옐 bele mı슨트 옐어생 이거 무슨 뜻이지 옐어 이게 에 지도가 자 자 너 죽었다 너 이제 죽었다 두번째 라운드2 아 별것도 아니었어 어우 개많은데 자 이제 눈깔 노려서 아! 아이 스쳤는데 죽어 나 플러스한테 먹었나? 나이스 라운드3 오른쪽을 보면서 네 요렇게 요렇게 부셔줘야 됩니다 아 근데 저 원을 다 부시면 뭐가 있나? 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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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이 시끼들이 오기전에 이 아싸 가오리들 아아 가운데 이 노려서 쏘는게 힘들어 어! 아 해충약 맞을 뻔했다 자식들 아 좋았어 따올캠 요 위험하니까 지뢰를 부시고 갑시다 우리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이스 받냐 오우우우우 역시나 대단해 따 informação 쭉쭉쭉쭉 아이 여러분! 아아! 가오리들! 아아 Abrils 딱 보면서 아 아 저 또 알약 자식들 어디서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맞추기 이렇게 힘들어 가만 있어봐 터뜨려 터뜨려 눈깔이 좋아서 아 빨간색 미니맨 몹이 오고 있는게 저기 보이네요 저기 저 자식들 여기서 어 오고있다 나는 그럼 어 오 이 자식 빠른데 하지만 상대가 되지않고요 좋았어 오늘은 그 더욱더 화려한 컨트롤을 위해서 그 뭐야 그 뭐야 패드 집어치우고 패드가 재밌긴 한데 아 아 아 아 이 자식들 좀 미쳤어 속도가 아 어떻게 저런 미친 날쌤돌이 같은 아 아 이 자식들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고 있으면은 속도가 중첩이 중첩이 되가지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9,970점 아 근데 이거 같은 81년작인데 어제 했던 그 뭐야 개인적으로 그 게임보다 더 잘 만든 것 같아 역시 남코야 옛날 게임 치고 한 번 더 옛날 게임 치고 나쁘지 않아 이렇게 지레도 폭발시켜주고 지렛 점수 있나 가만히 있어볼게요 이번에 이게 장애물들을 한 번 부시 이 자식 점수가 있고 포메이션 어택 포메이션 어택 경고가 나오고 있어 저런거 화면에 알려줬어도 괜찮은데 왼쪽에는 내비게이션 지도만 딱 있고 이거 한 번 부셔볼게요 어 점수 여기도 점수 있고 어떠냐 이 똥맛이 이 자식아 640점 점수 먹었는지 모르겠네 아 얘 10점 운석도 부시면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메이션 어택 그냥 와봐 이 자식들아 그리고선 옆에서 저 분홍색이랑 저 녀석들이 옆에서 껴들기 저렇게 껴들기로 해가지고선 어 오고 있어 저기서 저 멀리서 어떻게 나를 저렇게 탐지하고선 오는거지? 뭐 엄청난 레이더라도 있는건가? 또 가오리 새끼 이거 녹색 이 쉐기 아 아 아 아 아 이 미사일은 원래부터 나왔구나 아 아 아 아 이게 너무 빨라 아 너무하는구만 이 자식들 빵빵빵빵빵빵빵 그리고 이게 미사일을 쏘고 있으면 이렇게 앞뒤로 나가요 해가지고 이렇게 X자 공격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간다 이거 10점이죠? 응 10점 응 가는 길에 응 다 먹고 응 안 통해 오! 미쳤어 아 이 속도 이 급발진이 이 자식들 급발진 하지마 이 자식아 아 개무섭네 진짜 급발진 아 여기 밑으로 가야되네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니? 응 가버려 응 가버려 응 안 통해 자 멋있게 이렇게 비춰주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한바퀴 돌아가지고선 밑으로 갈 필요 없고 이렇게 맵이 순환이 되죠 아이짜스 사악한 놈들 아 나쁜 쉐기들 내 한몫을 뺏으려고 의림도 없다 이 자식들아 어? 원래 맵이 이랬나? 랜덤 맵인가? 어쨌거나 얘네를 상대할 때 주변의 장애물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제대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열어 빨리 눈떠 이 자식아 어디 눈 감고 있어 이 개딱지 같은 녀석들 개딱지 등딱지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 지금까지 딱 좋아 이 해산말미잘 멍게 같은 이거 이 자식들 지뢰도 딱 처리해줘 오! 오! 미쳤다 진짜 미쳤었다 완전 와 옆에서 껴들기 진짜 무섭네 이 자식들 어? 급하게 차선 변경이야 이 자식들아 어 또 온다 묻힌 자식들 내 똥이나 먹어라 발사 똥 발사 이기 아 그래 라운드 5까지 왔어 제법이야 어 근데 진짜 이 81년 이 당시에 이 게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인기 끌지 않았을려나 나 개인적으로 게다가 보다가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오 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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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companions MAR tôi 오 호 recorder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그만! 그만 죽! 으!! 해야 kl 오우 찬인 한 녀석들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빠라바 modèle 죽을 수 없어 후훠 아 진짜 야비한 놈들 이것좀 다섯 판 깨보려고 그랬더니만 아까 절반밖에 못 왔네 한 번 더 3코인 아 그래도 이거 비행기 게임 치고 내가 진짜 잘했다 슈팅 게임 치고선 개잘했음 어 이거 뭐야 설마 이어서 한거? 그래 이어서 해 가보자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알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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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음성 지원도 있네요 음성도 들어가있고 게임에 오 오 비리비리 그리고 터지는 뭐 음악도 하나가 아니라 아 이 자식도 아 진짜 얄미워 죽겠다 아 아 진짜 얄미운 건 날파리 같은 자식들 아 진짜 너무하네 나 지금 또 이제 100원 썼잖아 좀 봐줘 아 좀 서비스 정신이 없어 아 봐줘 아 봐줘 아아아 이 자식들 아 이 자식들 나한테 왜 이렇게 앵겨붙는 거야 내가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자식들 팬이에요 아아아아아 팬이에요 안아줘요 아아아아아아아 아 난 안아줘요 하는 이쁜 팬 있었음 죽겠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아주세요 알았어요 많이 안아줄게요 아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쇽 쇽 쇽 쇽 쇽 아하하하하 каче 깨어버렸다 라운드 6 저거 많이 죽긴 했는데 깨버렸다 총알이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자 미니맵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옆에 아저씨 이 동그란 거기서 회충약이 나가고 이게 터지면 안 나가는 건가 아 죽을 뻔했다 아 가만있어봐 아 깨딱치 깨딱치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거 미사일 아니야 저거 비행기 아니잖아 무침 아 아 자식들 진짜 사방팔방에서 진짜 경기 일으키겠네 아 아 아 아 아 따죽는다 자식들 아 자식들 아시 멍게 말미절 해산 바보 똥개 아우씨 아 그냥 아 이것도 종이비행기야 그냥 어 아싸 나이스 벌었고 벌었고 하하 바보 자식들 똥이나 먹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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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보여 읏하 HERH 어 다 보너스 먹었어 오우우우우ufen우고 하이스컷 49970점 어 잠깐만 이거 뭔소리야 뭐야 레드 레드 무슨 레드 왜 왜 와이? 와이? 왜? 이거 타임 믿는거야? 왜 레드야? 아 아 아 아 아 주변정리 나이스 깔끔했고요 나이스 좋았고 총알 이런거 피해주고 아 피해주고 자식들 야 내가 지금 이제 좀 적응했어 이제 아아 아 주변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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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걸 욕심내서 빨리 죽일라 그러면 안돼 주변정리 너 근데 레드인데 왜 몹이 뭐 많아지고 그런거야? 아무것도 그래도 한몫있어 그래도 한몫있어 나 보너스 먹었어 보너스 있지롱 보너스 먹었지롱 여러 좋아 레드도 아니고 옐로우 그린 이게 뭐야 옐로우 그린 이게 뭔가 위험신호인거 같은데 도대체 뭘까요? 으악 아 너무 욕심버렸다 한번더 으악 자 이번엔 진짜 찐막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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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20개 졌으니까 진짜 기똥창 귀신같은 컨트롤 보여줍시다 아 나 이제 잘한다고 나이스 그냥 깨버렸고 겁네 잘하쥬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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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이제 저 우주정거장같은 저 녹색 거대 그 뭐야 스테이션 우주 스테이션 이거를 폭발시키는건데 좋았어 너무 쉽고요 그냥 앞으로 가면서 쏘면 끝나 보너스 게임 수준 응 너무 쉽고요 너무 쉽고요 아 이거 아 그래 마지막에 이정도는 돼야지 응 하나 정도는 응 너무 쉽고요 이거 봐 그냥 깨버렸쥬 어흑 이것이 나의 본실력이 본실력이다 이 자식잖아 아식들이 으어어어어어어어 야 발 아 씨 너무 깊이 들어갔어 어 저게 그 뭐야 그 봉고지에 너무 깊이 들어가버렸어 여기서 조심스럽게 야비하게 살며시 살금살금살금 살금살금살금 으악! 아 피해야 되는데 소리부터 들려 아니 어떻게 소리부터 들려 아니 피해야 될 거 아니야 피하고서 그냥 터지면 아 해야 되는데 아아 하면서 피하지 못해 뭐 으악! 아 진짜 이거 막 갑자기 튀어나와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니야? 자식들아? 아 다 깼는데 한판에서 몇판 죽은거야 이거 진짜 아깝네 진짜 내 목 내 한목 세번이나 죽었어 왜 이렇게 빨리 와 어려워 너무 가 아니라 어 별거 아냐 그냥 깰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리 어! 어휴 죽을래 했다 무치 쉐기 자 알약 까는거 보소 이거 말이야 좀 차근차근 눈가리를 한번 파괴해볼까 근데 그 레드가 아 진짜 이씨 무서운 녀석들 아! 오우씨 피하지 피하지갖고 소리를 찌르고 있다 아 피해야지 아 나 자신아 아 저게 눈가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그냥 짜증나 그냥 이쪽으로 가 좋았어 지구는 두 우주는 두 우우니 까 어! 아 뭐야 이거 좀전에 어까 개여까 아 개여까 진짜 진짜 막판 찌찌찌찌찌 막판 어 이제 끝 좋아 요거 뭐야 여기서 죽으면 이제 미련없이 마무리 진짜 잘한다 귀신같은 컨트롤 저 개집중 열어 벌려라 참개 쉐기 어디서 그냥 개 개장 확 그냥 등딱지에다 밥 비벼 먹어 머리카루다 그냥 아악 아 진짜 이거 너무 빨라 비행기 갖다 들이박는거 어떻게 피해야 돼 대체 아 묻히겠네 진짜 이 자식들 아잇 이 미친 가오리 쉐기 아 녹색 애벌레 아잇 아잇 왜 안피해져 나 피했다고 열판 갈거야 달래라 갈거니까 열판 갈거니까 아잇 열판 가자 열판 열판 가는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 지뢰 딱 있고 얄미운 쉐키들 여기 딱 자리 깔아놨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똥가루 뿌리 똥가루 뿌리주 죽일라고 아잇 아잇 여기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했어 역설 지켜야지 좋았어 그러면은 그 남코의 1981년작 보스코니아 아니었고요 어 이거 그래도 괜찮은데 옛날 작품치고선 괜찮았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흠 흠 인기있었던거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오락실에서 해보지 못했는데 제목 재밌었어 옛날 작품치고선 괜찮네 남코의 보스코니아였습니다 여기까지 안녕